남편이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. 경찰서 가는 길에 사라졌다고 하는데. 나는 가끔 네가 헷갈리는데 지금도 그래. 남편이 걱정되는 거야 아니면 계획이 틀어질까 봐 걱정하는 거야? 어느 쪽인 것 같아요? 남편이 자수할 경우도 계획에 포함돼 있다는 쪽. 모든 계획에는 변수가 있죠. 우리한테도 변수가 있었지? 경찰이 저를 겨냥하고 있어요. 여기도 곧 찾아올 거예요. 배를 끼쳐서 미안하게 생각해요. 내가 선택한 일이야. 유민이의 죽음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. 내가 죽였어. 내가 죽였어. 내가 죽였어요. 내가 죽였어. 내가 죽였어. 내가 죽였어. 감사합니다.